표는 AB어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ㄱ, ㄴ, ㄷ, ㄹ입니다 즉 누군가는 A형, 누군가는 AB형, 누군가는 B형, 누군가는 O형 이렇게 AB어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이 4명 있습니다 혈구와 혈장을 각각 섞었을 때의 응집 여부예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림은 ㄱ과 ㄴ의 혈액형 판정 결과입니다 아, 그래? 그런데 또 1과 2는 각각 항 B혈청, 베타와 항 RH혈청 중에 하나랍니다 자, RH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죠 자, 어쨌든 지금 항 A혈청 알파에 대해서는 ㄱ과 ㄴ이 모두 응집이 안 됨이기 때문에 자, ㄱ과 ㄴ은 모두 응집원 A는 없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군가는 B형이고 누군가는 O형일 겁니다 그럼 ㄷ하고 ㄹ 중에 누군가는 A형이고 누군가는 AB형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 ㄱ과 ㄴ이 있잖아요 근데 ㄱ의 혈구가 누군가와 ㄴ의 혈장과 응집이 됩니다 ㄱ의 혈구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B형과 O형이 됐으니까 그래서 ㄱ이 B형입니다 ㄱ이 B형 그래서 ㄱ의 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색으로 해드릴까요? ㄱ이 B형이기 때문에 ㄱ이 B형 이렇게 ㄴ이 O형 그래서 ㄱ의 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고요 ㄱ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고 ㄴ은 응집원이 없고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면 자, 어쨌든 ㄷ과 ㄹ은 알파에는 다 응집이 되겠죠 ㄷ의 혈구는 이렇게 오, 그래 자, 여기까지 잡았어요 됐죠? 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ㄴ은 어차피 혈구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A형과 AB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ㄹ의 혈장 ㄷ의 혈장 봤더니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랑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ㄹ의 혈장이 ㄹ의 혈장이 ㄷ의 혈구와 만났을 때 응집이 안 됩니다 지금 얘가 ㄷ, ㄹ이잖아요 그러면 A형은 A와 베타가 있죠 그럼 만약에 ㄹ이 A형이었다면 ㄹ의 혈장이, ㄹ이 A형이었다면 ㄹ의 혈장이 베타가 ㄷ과 만나서, AB형과 만나서 응집이 됐어야 돼요 제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다시 ㄹ의 혈장이 ㄷ과 만나서 응집이 안 됐기 때문에 ㄹ이 AB형, ㄷ이 A형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ㄷ이 A형이면 여기는 응집원 A가 그 다음에 여기는 ㄷ의 혈장에는 베타가 그 다음 ㄹ이 AB형이니까 여기는 A와 B가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ㄱ은 B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아, 1이라는 아이가 뭐가 되겠구나 1이라는 아이가 하나는 항비혈청과 하나는 항RH혈청이 하나됐으니까 ㄱ이 B형이니까 얘가 항비혈청이고요 얘가 항RH혈청이라서 그래서 ㄱ은 응집원을, RH응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RH 마이너스겠네요 그 다음에 ㄴ은 확인하면 되죠? 항B혈청이든 항A혈청이든 응집 안 되고 ㄴ은 RH 플러스네요 ㄱ이 RH 마이너스면 됐죠? 자, ㄴ ㄴ과 ㄷ의 혈장에는 ㄴ과 ㄷ의 혈장에는 여긴 베타, 여긴 알파 베타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죠? 베타가 있을 겁니다 그죠? ㄷ, ㄹ의 혈액을 1과 섞으면 ㄹ이 AB형이니까 1과 항B혈청과 섞으면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죠 답은 ㄴ, ㄷ 4번이 되겠습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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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